비누와 수세미를 준비해주세요 사용하기 전 수세미를 물에 담가 불려주세요 압착된 수세미이기 때문에 꼭 물에 불려 사용해야 합니다 1-2분가량 지나면 수세미가 물을 머금어 통통해져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튀어나온 수세미 가닥들을 가위로 다듬어주세요 수세미별로 모양이 달라서 사용하기 편하게 다듬어주면 됩니다 비누망에 비누를 넣고 물을 살짝 묻혀 비벼주세요 조금만 비벼도 거품이 풍성하게 납니다 풍성해진 비누 거품을 수세미에 묻혀 설거지해주세요 친환경 수세미와 비누로 뽀득뽀득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땅, 강,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상 hed 풀고 잠시 matt 잠시 matt